나의 일, 나의 자랑 다 배우고 싶었어요 요구프로가 점심도 사먹어도 되고 좋은 취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쁜 게 좋잖아요 그냥 열심히 잠자는 거 여러분의 자랑 나누어 주시겠어요? 은은한 커피향을 나눔 우리의 일상을 여유롭게 채움 우리는 실버 바리스타입니다 관심어린 사랑을 나눔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채움 우리는 청소년 보안관입니다 정성들인 고소함을 나눔 우리의 밥상을 든든하게 채움 우리는 참기름 제조자입니다 나의 도전이 모이고 모여 자랑스러운 나의 일자리가 됩니다 나의 일, 나의 자랑 도이네떨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